목적지 자 맞서 보죠 우리들에게 입값 하도 해보기는 할께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 맞서 보셨나요? 자 맞서 보셨나요? ㄷㄷ 아직 안 끝났어.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의 기회입니다. 앗!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출진이다! 아름답진 않네. 흠! 재밌는 순간이에요! 적확한 한압이었소. 폭의 거울은 깨졌소. 생각대로 되었소! 승리했소! 빨리 끝내고 최선을 다해보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방금 벌레말을 듣자 한다는 사람 누구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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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흠! 흠. 흠. 흐흰! 흠. 혀. . И. 흠. 흡.. 적확한 한압이었어 제가 해낸 것 맞죠? 다소 유리하구려 금방 다녀올게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잠깐 했다 맛있는거 준비해줘 단태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죠 적을 난파시켰습니다 정권했다 맛있는거 준비해줘 단태 잘했어요 이게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자 적확한 한압이었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방 먹였네 이 기세를 머스트로 보자고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이 공격은 꽤 먹혀든une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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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Record.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이 지내수는 어? 아.. 1. 뱃빛 2. 1. 2. 3. 1. 2. 그치, 나교카오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쉽네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보자고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쩜 늘 새롭다니까요 적확한 하나가 있어 흐흐흐흐흐흐 아름답진 않네 이 공격은 꽤 먹혀들 것 같아요 콕의 거울은 깨졌어 따라갈 준비네 최선을 다해보지 예쓸이 뭔지 보여지 방금 벌레말은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헥! 앗!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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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추풍과 같이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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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순간이에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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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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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시원한걸? 저들의 화만 돋은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먼저 간다! 흠, 흐흐, 어떠냐? 저거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좋은 전략이네요, 가보죠 흠, 흠, 흐흐 흠, 흐흐 흐흐, 흐흐 이 공격은, 먹혀든 것 같은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해낸 것 맞죠?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보자고 금방 다녀올게 흠, 가라앉는군요 흠, 흐흐 흠, 흠 흠, 흠 흠, 흠 웃음 그들 흠, 흠 흠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자, 맞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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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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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가 날라지 않는 것인가? 이 계약은 2위가 없는데, 1위는 1위. 2위는 1위가 없지 않다. 아... 방금은 좋지 않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호기하지만 말자고. 상당히... 놀랍고. 여러분에게... 수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유가 있겠지. 유감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좋아. 간다. 정리를 지느라, 상당히... 정리를 지느라,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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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저는 성격이 변합니다. 보니, 상당히, 상당히, 상당히. 2. 유효타 도와요. 간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해냈어요.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한 결과죠. 해냈어요. 한번 갈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보기는 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아, 뭐. 머리 좀 식히고 다시 가보자고. 아, 방금은 좋지 않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포기하지만 말자고. 아, 방금은 좋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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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좋지 않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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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좋지 않았어. 어? 제 1사냥감이 되네요 가속 끝장내줘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저거 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역시나 soll이기 뱀고 있는듯 정중독에 돌아가니듯 이 방식이 뭔지 보여지지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 히킷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ㄷㄷ 하앗!!! 으흑! 으흑!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값 해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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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으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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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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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튼 수작을 부리지는 못하겠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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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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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교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걱정 마시오. 최후의 효과가 하나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테니 데스도에 대해 같이 아프고 싶어요. 그리고 televis용으로 만들어볼까요? 네. 더 이상 저기요. 목적지 2서만 원하는 거 2서만 원하는 데 히힛 응원하는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 힘내게 해보자고 형이 아는 거였다 날리 아는 거였지 않습니까? 아는 거였어요 아는 거였어요 ㅋㅋ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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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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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은 어떻게 먹힐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죽음만 더 해보죠 겨우 이 정도야? 참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죽음만 더 해보죠 거기 거울은 깨졌어 저한테 승리했어 지금의 기회입니다 습라 적확한 한압이었어 일개 끌고 일개 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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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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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 또한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수고하자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그... 말을 아끼죠.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음... 으아앗! 타!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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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판단은 아니었어. 좋아, 얼른 쫓내고 방목으로 가자고.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지금의 기회입니다. 지금의 기회입니다. 저들이 추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어. 행동을 게시합니다. 이번에는 공격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콥들을 제거하겠소 저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한 방 먹였네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 저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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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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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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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